성모의 연주 카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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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 카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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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잘 지내? 불안해? 그럼, 그냥 잠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자. 바닷물이 빛나는 모습, 물결, 파도가 흘러가는 모양, 파도소리, 바람소리, 그냥 이렇게 바다를 듣고 바다를 느껴보자. 바다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지. 외부의 시선에 나를 키워맞추면서 얼마나 피곤했어. 지쳐있던 나를 여기다 다 내려놓자. 불안한 내 마음을 너그러운 파도가 토닥여준다고 상상해봐. 괜찮지 않을 때도 있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대단한 무엇이 되지 않아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바다처럼 흘러가자. 바닷물이 빛나는 모습, 물결, 파도가 흘러가는 모양, 파도소리, 바람소리, 바람소리, 바다를 듣고 바다를 느껴보자. 바다를 느껴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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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